쉐빌드 대학교는 한국하고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환협정을 맺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있고 연세대 고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교하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또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하고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탄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학생들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그 학생들은 여러분이 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쉐필드 대학교는 중압대학이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오셔서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학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 비하면 이렇게 그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정렬한 공부에 있는 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들의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학생들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학생들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프로젝트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스포츠와 스포츠는 우리의 원화와 전 세계가를 통해 그것도 많은 학 학생과의 학원을 스태프에 참고해 한국에서든 다른 곳곳에서 지하여 그룹에 있는 공원에 대해 생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쉐틀제학 동료들에 대해 추천합니다. 한국학교들이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시장에 많은가를 세우고 하지만 외부가 필요한 공원에 대해 지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쉐틀제학과 거실은 더 편하고 공연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한테는 탠덤 파트너라는 제도가 있는데 영국 학생들 중에 한국 문화,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1대1로 매칭을 해서 같이 언어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은 영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도시에 잘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